연중 제24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범서성당 주임 곽길서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독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창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어지는 마무리 끝 소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의 경우는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전하는 이야기로는 에로스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의 경우는 무조건 내어주는 것도 참된 사랑이 아니었고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도 참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더욱 참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주 어렸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모르면서도 노래로는 사랑의 찬가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첫 소절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아봤더니 불이익만 당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철없고 우스운 어릴 적의 기억입니다. 사제가 되어서는 사랑의 찬가를 만나며 의무감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기에 비록 미완의 사랑이지만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대한 이해도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이적의 것들은 모두 그만두었습니다만 아직도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알고 있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잘 알아가고 성숙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철없이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굴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뜸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굳게 믿으며 야고보사도가 말하는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낼 때까지 참 사랑을 위해 정진하고자 애쓰겠음을 주님께 약속드려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랑의 정도에 만족하시며 기뻐하셔도 좋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주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이 꼭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복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범서성당 주임 곽길서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곽길서 베드로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